이렇게 지금 형광색이죠. 연두색깔의 형광색인데 B라는 수용가가 전기를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색깔이 B수용가인데 B수용가의 최대 전력은 얼마입니까? 가장 많이 쓸 때의 전력은 얼마까지 썼어요? 바로 4kW까지 썼죠. 이게 이렇게 4kW. 눈이 너무 부셔요. 좀만 참아주세요. 이랬든 이랬든 A수용가는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쓸 때 8kW까지 썼고 B수용가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쓸 때 전력을 4kW까지 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최대 전력을 그래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수용가와 B라는 수용가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의 합 8 더하기 4가 되는 거죠. 8 더하기 4. 눈이 아프시니까 바꿔드릴게요. 8 더하기 4. 이게 뭐예요? A수용가와 B수용가의 최대 전력을 각각 단순히 더해줬죠. 이 말이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개개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이게 분자의 의미야.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 있었던 합성 최대 전력의 합. 이 의미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걸 설명드릴게요. 합성 최대 전력의 합. 자 근데 합성 최대 전력인데 합성 최대 전력의 가장 큰 값. 0시부터 6시까지 한번 더해봐라 이거야. 자 동일 시간대 같은 시간대 여기까지 0시부터 6시까지 A수용가와 B수용가가 전기를 사용한 걸 더해봐라 이 얘기야. 그럼 2 더하기 4죠. 그럼 몇 킬로와트예요? 그렇죠. 6킬로와트 썼네. 자 그 다음에 6시부터 12시까지. 자 그러면은 2킬로와트 썼고 4킬로와트 썼죠. 그럼 몇 킬로와트야? 6킬로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시부터 18시까지 B수용가는 전기를 안 썼고 A수용가를 4킬로와트씩 썼어요. 그럼 합성값은 얼마야? 4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8시부터 24시. 자 더해봐라 이거지. 얘가 0킬로와트고 얘가 8킬로와트야. 그럼 더하면 얼마예요? 8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6, 6, 4, 8. 각각 합성을 했더니 이러한 숫자들이 나왔어. 여기서 가장 큰 값, 최대값. 얼마입니까?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이 합성 최대 전력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분모에 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해 볼게요. 그럼 8분의 12가 되는 거죠. 그럼 8분의 12는 뭐보다 큽니까? 1보다 크게 되어 있죠. 이게 부득률이다라는 거지. 지금 계산한 게. 자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부득률은 일반적으로 클수록 경제적이야. 뭐할수록 경제적이다? 클수록. 왜? 부득률이 크다는 것은 A와 B 수용가가 동시에 전기를 사용하는 게 어떻게? 분산이 잘 되어 있어. 분산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변압기 용량이 작아져도 된다. 이러한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부득률. 이러한 개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 식에서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하면 어떻게 구해집니까? 얘하고 얘하고 위치만 쏙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줄여서 그냥 합성 최대 전력이라고 할게요. 그럼 합성 최대 전력은 어떻게 구해지냐라는 거예요. 자 분자는 그대로 있어야겠죠? 개개의 최대 전력의 합을 뭘로 나눠요? 그렇죠? 그렇죠? 부득률로 나눠주죠. 자 이렇게 합성 최대 전력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더라. 이러한 것도 시험에서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 합성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해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합니다. 입니다. 아멘